자 오늘 건축법이죠? 건축법. 자 일단 뭐 요약칩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법은 그냥 단순한 기가 좀 많으니까 정리했던 거를 다시 한번 중요 논점으로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자 일단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건축법 7문제 나오는데 용어정의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용어정의에서 지금 보시면 23회부터 32회까지 나오는데 쉬었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정이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자 일단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 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건축물이 되려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건축물이고요. 이건 뭐 옛날에나 많이 나왔지 지금 안 나옵니다. 혹시 나오면 위치 지하나 고가 여기 두 개. 위치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밑에 내려가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어도 건물로 본다.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건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나열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지하나 고가까지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범위를 좀 넓혔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한번 가볼까. 두 번째. 두 번째는 지하층. 지하층은 정리가 다 돼 있죠. 지금. 지하층은 바닥이 어디에 있죠?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층이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표면부터 우리가 바닥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시고 이게 바닥이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죠. 지표면이 여기 있고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지표면이고 이게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 바닥. 그러면 이제 여기 바닥부터 이 지표면까지의 이 높이. 이 평균 높이죠. 이 높이가 여기까지가 층이라고 한번 볼까. 층.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러면 결국은 이 층 높이의 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으면 이 층은 지하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논점인데 첫 번째는 평균 높이예요. 평균 높이. 최고 높이 그러면 안 돼. 이 지표면이 울퉁불퉁 고조차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지표면의 높이를 뭘로 잡느냐 하면 평균 높이를 잡습니다. 그 평균 높이. 이 최고 높이랑 최저 높이의 평균 높이를 잡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평균 높이 이렇게 해야 되고 바꾸면 안 돼. 평균 높이가 해당 이 층 높이의 반 이상. 이 숫자 바꿀 수 있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2분의 1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체 층 높이의 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다. 그럼 이 층은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주의구조부 다 외웠나 확인해 볼까. 주의구조부. 하나의 건물에 주의구조부 몇 개 있죠? 6개. 내 기준에는 바보지의 기회였지. 그래서 6개. 벽 중에서 내력벽. 벽 그럼 안 되고 내력벽. 하중을 견디는 벽. 그다음에 기둥. 얘는 두 개를 통해서 하중을 견디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층을 만들려면 바닥이 올라가야 되겠다.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보가 있고요. 기둥과 기둥을 고정시키는 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붕틀 있어야 되고. 주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암기코도 잡아서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웠죠. 내 기준에는 바보지. 이렇게 해서 6개를 딱 외우시면 돼. 그리고 6개만 주의구조부다. 최하층 바닥 사잇기둥. 작은 보. 이런 것들은 주의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리모델링 가볼까. 밑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왜냐하면 이거는 리모델링은 건축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방법 정도만 보시면 돼. 리모델링은 건축한 지 한 15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노화가 진행된다. 그럼 노화가 되는 걸 억제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건 목적. 또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능 향상이 목적이다. 두 번째. 노화 억제하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면 세 가지. 하나는 대수선. 대수선은 우리가 주택법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대수선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증축. 여기까지는 건축과 주택법과 동일해요. 그런데 건축법은 대수선하고 주택법은 대수선하고 증축까지만 허용이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대수선, 리모델링이 허용되는데 건축법은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개축이야. 개축. 그럼 건축법은 리모델링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축. 이거를 바꿔치기 위해서 재축 이렇게 나오면 싸다귀를 날리고 옵니다. 그런데 재축형 리모델링은 없죠. 개축입니다. 개축. 개축이 뭔지 좀 이따 다 배울 건데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새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도로. 제일 안 나오는 게 도로예요. 도로. 도로는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공부하는데 큰 틀에 정의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건축과 수산 도로거든요. 건축과 수산 도로가 되려면 보행이 가능할 것. 것.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것. 둘 다 가능해야 된다. 인도도 있고 차도 돼 있어야 된다. 이건 보행이 된다. 여기는 인도. 보행.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동차 다니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너비는 4m 이상 확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은 3m까지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너비라고 하래. 너비. 최소 3m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원칙이. 자, 그리고 아직 자동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녀. 다닐 예정이래. 이 네 글자로 예정도로라고 그러는데 예정도로 포함인가 재해인가? 포함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예정도로도 건축과 수산 도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자, 그다음에 고충 건물 가보자. 고충 건물이면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고3, 30층 이상. 곱하기 얼마죠? 40대지. 한계층이 사면 하니까. 높이가 3, 40이니까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인가요? 둘 다인가요? 하나예요,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고충 건물이 되려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이렇게 본 시험에 나와. 높이가 120m 이상 돼야 된다. 그럼 싸라게 날리고 와야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고 둘 다 갖출 필요 없다. 층이 맞거나 뭐가 맞으면 되죠? 높이가 맞으면 돼.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이지? 초고층 건물 있잖아요. 초고층. 5자 보이네. 그러면서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4 하면 되죠. 4 하시면 되니까 높이가 200m 이상 되면 된다. 이것도 또는,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 많이 나와요, 다중이용건축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축가서 하는 다중이용건축이 되려면 1번하고 2번 있죠. 이게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 일단 가장 기본형으로 풀 수 있는 게 이거. 다중이용건축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찾아요, 이거 이거. 몇 층? 16층 이상짜리 건물이야,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용도불문이에요, 용도불문. 규모불문. 그러니까 바닷면을 할 게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용도도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6층 이상짜리 건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1번에서 논점이 좀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용도가 필요해, 용도가. 용도, 다음에 해야 되는 용도 6개, 그리고 6개 용도로 쓰는 바닷면자 학계가 5천여간 미터 이상이 갖춰야 된다. 그러면 1번에 있는 경우는 용도도 맞고 바닷면자 학계라고 하는 규모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조금 복잡하죠. 그러면 용도가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용도는 우리가 6개가 있으면 이 6개는 그냥 암기코드로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외운 거지. 그렇죠? 외운 거 자꾸 반복하고 정리하시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무한반복하는 거지. 문판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객용 시설은 운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객용 시설 여기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관자가. 관광 휴게도 있고요. 관광 숙박도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인 건물이 되려면 관광 휴게라고 나온 적이 있어. 그럼 싸다기 날려야 돼. 관광 숙박이야 숙박.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건 별표로 이렇게 찾고 관광 숙박이고 그다음에 종자가 두 개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종교휴설. 이거는 종합병원. 종종. 종교휴설 여기 있다. 동그라미 치고 종합병원 여기 있다. 하나씩 찾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문판다니까 문한민 집회휴설 들어가고 판매 들어간다 이렇게 하십니다. 문한민 집회 중에서 동물원식으로는 제외하는 거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총 몇 가지죠? 여섯 개 용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얘랑 연결이 돼야 돼. 바닷면제 합계 5천 플러스 바닷면제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용도가 여섯 개에 해당되면 이 건물은 다중인 건물에 해당이 된다. 다중인 건물 나오면 맞춰야 되고 틀리면 큰일 나 이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건 5천 이상부터 다중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5천이 안 되는 규모도 있을 수 있지. 1천제곱미터부터 4,999까지 되죠. 그럼 얘를 버리지 말고 만약에 바닷면제 합계가 4천밖에 안 된대. 그럼 다중인 건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천이 안 됐잖아. 이럴 때는 여기서 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준다중인 건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중인 건물 외의 건물을 말하는 거니까 1천제곱미터 이상부터 5천 미만까지 해당되는 규모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천부터 4,999까지를 말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자가 붙으면 다중인 건물보다 규모가 크다, 작다. 그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준자나 작은 거를 말하는구나. 5천 미만을 말하는구나. 대신 최소한 1천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쭉 봤더니 용기를 빵 내서 외굴라고 봤더니 12개나 있네. 일단 여기는 아까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여관에서 있어요, 여러분들. 종종, 종종. 종교 여기 있죠, 종교. 종합병은 있나, 없나? 있어. 종합병 여기 있네. 문판다, 문판다. 동물원 식물은 제외하고 똑같이. 판매 있죠, 그렇지? 판매 여기 있잖아. 6개 딱 들어가 있잖아. 나머지가 있거든요. 나머지가 지금 교육, 연구하고 노유자 운동. 이건 나열 시이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 없는 애들 찾으라고 하거든요, 원래. 준단윈건물이 나오면 약간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예상이 되는 게 일단 동물원 식물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중인건축물이 준단윈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왜냐하면 10개가 넘는 것들은 부정액으로 나오거든요. 해당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안 내거든요, 시험의 구조가. 그래서 여기는 엄수근씩 찾는 거 맞나, 엄수근? 엄수근 찾아야지 가서, 시험장 가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준비 안 되면 절대 문제 못 풀어.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제외된다. 이거 빠진다. 답이 되는 게 이 5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확률을 높이려면 여관에서 종종 판단은 해당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여, 엄수근의 엄이 업무여, 업무를 말해. 여기 업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업무 없다. 그다음에 수련 없다. 수련, 수련이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련 없고 근생 있지, 근생. 근생도 없어. 일정근생, 이전근생 없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높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빨리 해서 준다주인 건물은 그렇게 푸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나머지 6개 또 외우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준다주인 건물이 아닌 걸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있죠? 걔는 해당이 되잖아. 그럼 X 해버리고. 그다음에 얘네 중에서 찾아야지 빨리. 엄수근, 수근 씨, 수근 씨, 엄수근 씨. 그다음에 두 개 더 버려야지. 동물원, 식물원. 다섯 개 정도만 딱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탁수구조건축물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이건 안전사양이 문제가 생기는 건물인데 한쪽 끝만 고정돼 있고 다른 끝은 고정이 안 돼 있다. 몇 메다 돌출됐죠? 이거 외워야지. 3메다 이상. 첨화나 차양이 3메다 이상 이렇게 돌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게를 3메다면 굉장히 많이 돌출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게의 하중을 못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돌출됐잖아요. 일반적인 건물은 1메다 정도거든.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건물보다 3배 정도 더 돌출된 거지. 그러면 여기는 고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못 이기고 뚝 떨어질 수가 있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무너지면 사람들 다칠 거 아니야.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건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특수구조건축물을 이렇게 붙인 거고. 그다음에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 있죠. 이거 20메다 이상. 몇 메다? 20메다. 꼭 외워놔이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야. 1번에 해당되거나 또는 2번에 해당되면 1번에 해당되거나 2번에 해당되면 우리가 특수구조건축물이다. 라고 해서 끝내셔야 돼. 더 깊이 갈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어적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면 154쪽. 건축법 적용대상물 한번 가볼까? 건축법 적용대상물에서 건축물이 뭡니까? 그건 앞에서 배웠으니까. 밑에 핵심 다지기. 이게 올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물 중에서 이 밑에는 5개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외. 그럼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화재 있지? 문화재. 지정문화유산. 문화재 이렇게 읽어? 그냥 시험장 가서 써도. 문화유산 그러면 지정문화재였어요. 옛날에. 그 용어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바뀐 거야. 국가유산 이런 식으로 바뀌었듯이 문화유산 나오면 문화재구나. 동대문, 남대문 말하는구나. 그럼 동대문, 남대문은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에 추가된 게 이건가 이거? 이거 명승? 명승은 앞에 지정이 됐거나 임시 지정됐거나 상관없어. 명승 나오면 낙산사 의상대구나 이러면서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 거에 추가됐다.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엄청 높지, 명승. 그래서 원래 하나였다가 두 개야. 그래서 문화재뿐만 아니라 명승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놓으시고 외워버려 이거. 다 외웠을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나 궤도. 궤도지, 궤도. 철길, 기찻길, 선로부지에 있는 거, 선로부지에 있는 거. 선로부지. 그러면 철도나 궤도에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몇 개예요, 그러면? 네 개예요.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것들. 선로부지에 있는 거 네 개인데 운전보안시설 있어요. 운전보안시설. 그다음에 플랫폼도 있고 위나 아래를 가로주는 보행시설도 있고 급수급탄급위설이 있다. 몇 개지? 네 개. 꼭 외워놓고. 그러니까 이게 철도, 선로에 있는 모든 이설그룹을 만든단 말이야.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거 몇 개만? 네 개. 네 개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지. 대충 하시면 안 돼. 여기 없는 애들은 적용된다고 해야죠. 철도 역사 여기 없잖아. 서울력 없잖아, 서울력. 서울력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아니라 네 개만이야, 네 개만. 선로부지에 있는 모든 게 아니라 선로부지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개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신대. 그다음에 톨게이트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다음에 4번에 컨텔을 이용한 간이찬고는 조건이 필요하다. 시험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컨텔을 이용한 간이찬고는 일단 용도가 공장 용도로만 써야 되고, 이동이 쉬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건축법 적용하지 않거든요. 됐고, 가볍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5번에 가면 얘는 위치가 어디 있죠? 하천 구역에 있지. 하천 구역에 있으면 하천법 적용받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받기 때문에 하천 구역 내에 있는 수문 조작실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맞춰가서 시험장 가서. 지금 단계에서는 새롭거나 한 부분이 없어요. 다 외운 거를 자꾸 다지는 공사를 하는 거야. 다지는 거.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까먹지만 마요. 시험장 가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다 맞춰야지만 합격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다 맞춤.